별하고 받아 때렸습니다. 일로쪽 일로수 라모스 뛰어나왔고 투수 커버드와이스 투하 어려운 준비였습니다만 김대윤가 베르난데스를 잡아내었습니다. 추가됐습니다. 힘을 실어 때렸습니다. 일로수 막아놓습니다. 자 라모스 볼 더 높고 투수에게 토스의 아웃카운트 정리합니다. 아 지금 뭐 라모스 선수가 정확한 포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넥스트 플레이가 좋았죠. 세미게 베르난데스 변하고 당겼습니다. 일로 일로까지 자동태그 오늘 엘지 쪽으로 경기의 흐름이 좀 우위 좀 따른다고 할까요? 엘지가 경기가 좀 수월하게 잘 풀려가고 있어요. 3회 홈런을 뽑아내었었던 최정입니다. 빗맞으면서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와 이루스 모두 따라갑니다. 라인쪽 잡았어요. 잡았어요. 라모스 나이스 캣스 떨어지는 공 로맥인 이번에는 아 라모스가 라모스가 잡아서 베이스를 태그했습니다. 자 라모스 선수와 오늘 윤석민 선수의 수비 대결이네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른 타오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모스 다 봤습니다. 잡았어요. 일로 베이스를 직접 박는 라모스입니다. 야 이걸 잡아냐더군요. 수비까지도 보여주네요. 라모스가 대단한 수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빠졌으면 최소 2루타, 최대 3루타까지 충분히 가능한 타오인데 그렇죠. 선두타자였단 말이죠. 3구 밀어치 타고 1루 라모스 잡고 2루 그리고 다시 1루 더블플레이 기가 막힌 수비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 3텀 정도는 승부를 한다는 거죠. 1루 잡아서 1루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는 런다운에 걸립니다. 김하성 선수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김하성은 결국 아웃 처리가 되는군요. 여기서 병살타가 나와서 아웃 카운트 2개가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총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라모스가 바로 3대의 공을 뿌리면서 3대에서 태그 아웃 칩니다. 이 때문에 번트를 초보해냈습니다. 1루수 라모스 빙글돌아서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라모스 선수의 제시가 굉장히 좋았죠. 무사 1루의 버튼은 3루 쪽으로 향해서 3루수가 잡기껏 해주는 것이 번트의 기본이었는데 지금 김하성 선수가 1루 쪽으로 버트를 댔고 라모스 선수는 미리부터 대비를 해주고 있었어요. 스코어입니다. 초구 공략. 땅볼은 1루수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이스 밟습니다. 라모스의 수비가 10점을 막아냈습니다. 2구 내렸습니다. 오른쪽. 오우 직사타 1루 밟고 1루에 1루와 2루 사이 걸렸습니다. 테그 아웃으로 두 개의 아카운트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라모스 선수가 리버스 더블플레이를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어요. 강한 타구를 잘 처리해냈던 라모스의 수비.